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뭐 드시는 거예요? 엽떡. 같이 드셔놓고 가는 척. 매운 거를 옛날에 잘 먹었는데 그거 아저씨라서 그래요. 근데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그럴 거라고요. 매운 거요? 워낙은 잘 먹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매운 거 먹고 나면 고생 좀 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쓰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속이 못 버티더라고요. 나도 갖고 싶다. 나이네. 진짜 좋다. 신은 언니 귀여워. 나 이거 못 본 건데. 잘생겼다. 잘생겼네. 컴백콤? 컴백콤? 컴백콤 뭐지? 그거 보았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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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싫다. 이거 괜찮게 했어요. 원, 투, 프리, 넌 나를 떠났지만 어금 내에서 너의 숨소리가 들려와 어금 내에서 언니가 그 노래 부를 때 이게 많이 나와요. 표현이 노래에 많이 묻어서 얘 몸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더 잘 나오는데 잘 데리고 왔는데 오늘 잘 데리고 왔어. 떡볶이 먹는다고 오고 싶어요.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혼자 나 말 잘 못하고 하니까 혼자 심심해서 데리고 왔는데 잘 데리고 왔네.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일을 해야죠. 아이고. 언니가 가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가이드하면서 랩도 하고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리듬 잘 타고 하면 랩을 어느 정도는 해요. 랩 쪼미더머니 나갈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하는 게 있고 언니가 또 톤이랑 잘 어울려요. 랩이. 진짜 잘 될 거인 것 같아. 내가 말 못 할 것 같은 건 얘가 다 해주고 있어. 고마워. 오! 이거 뭐야? 머리야. 저때가 복면감하고 나올 때였어요. 근데 나 이거 노래 못했는데 개사겠지? 에이.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좋아. 하다가 또 가사 틀릴 거야. 사실 부르는 건 이런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저는 리듬이 많은 걸 듣고 쪼개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좀 지르고 막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가 더 보인다고 생각하네요. 그 지르는 게 김보아라는 보컬 스타일이 더 돋보인다기 보다 더 틀리셨네. 그냥 좀 뭔가 더 보여지는? 항상 어려워요. 저는 스피커 노래가 항상 어렵거든요. 원래 길었을 때가 짧았을 때 항상 뭐라고 했죠? 저 12년도 여름부터 4년 동안. 네. 금발이었어요. 염색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서 내가 하는 게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장난치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본명강 할 때 머리 노란 머리가 그러니까 나인 거를 다 감춰야 되는 상황인 거지. 머리도 맨날 노랗으니까. 그래서 가린다고 가발을 쓴 게 있어요. 봤어. 까만 가발? 응. 까만 가발을 썼는데 그거 어디 있지? 앞머리 있는 거? 응. 조금 더 시크해져. 뭐야? 다른 사람을 시크해져. 뭐야? 눈, 코 보이고. 나긴 난데. 내가 아니잖아. 신났어, 이렇게. 아니 신도 났는데 살이 많이 쪘네. 미국을 좋아했나요? 그래서 나 크작한 거 봐. 도농이라. 아 떨어졌어, 걸었는데! 마이크 맞물리기. 안될게. 보면 평생 개성을 잘 울리는 거 같아. 소리를 잘 들으시고 소리를 잘 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게 거의 처음에 올린 거예요. 이때 아마 여성 팬층이 되게 많이 두터워졌어요. 멋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이 영상 할 때 나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회사한테 고맙네. 아니 이렇게. 안 늘어났어, 지금 나를 대신해요.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얘기해 놓으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 지금. 데뷔 때랑 열심히 했네. 아니 저 노래할 때만. 언제나 열심히. 언제나 열심히. 아 이거. 에릭 프랑 한 거다. 이거 너무 잘 쓰인 거. 이거 다 우리가 한 거 말이지. 에릭 프랑은 친해요? 네. 근데 친한 거 얘기했는데 에릭이가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너무 바빠져가지고 안 놀아져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또. 서양 사람 같아 이렇게. 되게 영상이 좋았어요. 그 감독님이 외국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고 감독님도 약간 변기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화장 다 지워줬어요. 가끔 보면 되게 이상하고 웃긴 거 많아요. 이거 등판이 섹시해야 되는데 약간 고수도 쳐도 될 만큼 넓어서 오동통통해. 아니에요. 좀 어리네요. 확실히. 좀 어리네요. 그쵸. 2년이 어린데. 그래. 저 때는 앞서이가 2년이었다고. 그러니까. 세포가 더 쌩쌩했어. 아 나 그거 보고 싶은데. 이거 자폭하는 건데. 논리 살색. 아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 도는 걸로 할게요. 아 떡볶이 다 먹어.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천유는 나오는데. 됐다. 봐봐 봐봐. 아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특히 언니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아 우리는 알잖아요. 친하니까. 아 저 진짜 신났다. 정말 기분 좋아 보인다.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앞으로도 저희 앨범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앨범 말고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말 잘 하죠. 좋은 거. 진짜 잘해요. 배우고 싶다. 책을 많이 읽어. 책에 꽂혀서. 책 보는 걸 보고. 잘 하셨어요? 교재에. 안 빌려지 말라고. 안 빌려지 말라고. 저 느낌 되게 좋아하죠. 저도 저게 좋아해요. 저는 소년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년 같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소년 같은 소녀를 좋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년 같은 소녀를 좋아해요. 저는 소녀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에요. 소년 같은 소녀를 좋아해요. 소년 같은 소녀를 좋아해요. 이해하시네요. 무슨 말씀 하시나요? 이제 갑시다. 이제. 아 빨받는다 했는데. 이제 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집에 갑시다 하면 안 되니까 뭔가. 근데 이게 보아 씨의 스타일이에요. 아하하하. 아니요. 그러면 아사야. 아하하하. 아. ác 파이밀. 아멘